호흡과 균형은 파트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노마드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물류 플랫폼입니다. 화물을 보내려는 포워더에게 안정된 스페이스 공급과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하고 항공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첼로스케어는 수출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 플랫폼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복잡한 물류 서비스를 첼로스케어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뢰할 수 있죠. 기존 물류 시스템은 전화나 이메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고객들이나 저희나 불필요한 컨택이 많았죠. 그래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들에게 복잡한 물류 과정을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첼로스케어와 아이노마드의 완벽한 연계는 국내 물류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첼로스케어는 잠재력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아이노마드는 다양한 항공 운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잠재력을 함께 공유하며 아이노마드와 첼로스케어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에는 어려웠던 고객층 확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노마드와 첼로스케어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감사합니다.